새 의상의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토론토에서 이성훈 기자입니다. 디자이너가 가복만 해서 가져온 의상 초안을 입어보는 김연아의 모습입니다. 여기에 장식을 달고 치수를 조절하면 4대6 대회와 세계선수권에 나설 새 피겨복이 완성됩니다. 깜찍한 왈츠의 쇼트 프로그램에선 밝은 보라색 계열의 의상을 입고 프리스케이팅곡 미스사이공의 다채로운 표현을 위해선 분홍색과 자주색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색감의 피겨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의 의상보다 더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꿨고요. 새 의상인 만큼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. 별들의 잔치 갈라쇼를 위한 새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. 올 시즌 내내 선보였던 저스터걸의 발랄함 대신 서정적인 옹니호크의 부드러움을 받겠습니다. 저스터걸을 하면서 저도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어색했고 표현하기 더 쉬운 부드러운 음악으로 선택했고요. 피겨 여왕 김연아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고국 팬들을 찾아가기 위한 준비의 한창입니다. 토론토에서 SBS 이성훈입니다.